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은 느예미야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예미야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고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뽀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달하였더니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헌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하고 크게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입니다 이 느에미아 말씀은 우리 원래 원단의 배경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기도에 지난번에는 1장을 나갔고요 이번에는 2장을 이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1장에 느에미아의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잡고 기도한 이 2장부터는 현장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먼저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하늘 문을 여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지금 2장부터는 느에미아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는 시간표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내 일대일의 시간을 놓치고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무수리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현장의 응답이 많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이루어진 일은 능력의 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대지 1의 부분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하늘의 시간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본문의 말씀은 6절부터 읽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라 원래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아다사스더 왕 제20년 니사놀의 왕이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지금 연회가 열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의 일대일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런 바사왕국에서는 이 왕이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이런 연회를 열었는데요 지금 이 이장은 큰 연회를 연 상태에 원래 이 느에미아가 술간원이기 때문에 왕 옆에서 지금 이 포도주를 이렇게 왕에게 드렸는데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의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느에미아에게 이 아다사스더 왕이 지금 느에미아의 안색을 살피고 느에미아에게 이 얼굴에 표정까지 읽는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 아다사스더 왕과 술간원은 신뢰관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을 때 신하가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 찬 이 부분은 왕의 노여움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흥이 겨워있고 이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자신의 얼굴의 색깔을 드러냈다는 거는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술간원인 지금 이 느에미아의 얼굴을 뭐라고 말하냐 필경이 이건 네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네가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에미아에 대한 이 신뢰를 마음의 인간적인 부분까지도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지금 여는 시간표입니다 원래 1장 11절에 보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한 그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중에 형통하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느 아다사스던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다사스던 왕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느에미아의 표정과 마음을 살피는데 느에미아는 지금 왕의 말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느에미아가 얼마나 여기에 또 두려워하냐면 이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냐 그 왕 앞에서는 자신의 실심이 있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도전 그런데 이 왕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 네가 분명 마음이 아픈 분인데 왕이 4절에 내가 내게 이러느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4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이 순간에 느에미아가 1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가지고 현장의 기도를 이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묵도하다 이 뜻은요 내가 간청하다 적극적으로 매달리다 그리고 간절히 아래다 그 순간에 그때 그 하나님께 기도한 이 부분을 이 현장의 역사에 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이 느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휴업을 합니다 이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딱 기도로 하나님께 승부하고 오늘 5절에 뭘 하냐 제가 6절부터 아까 읽었었는데요 5절에 왕에게 아래되 나를 만약에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우리 성읍에 보내어서 우리 조상의 묘시를 있는 그 성읍에 보내서 나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기에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읍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원래 아다사스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중단한 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게 되면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느에미아가 너무나 지혜롭고 왕의 순리와 신화와 왕가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느에미아가 우리 성읍에 내 조상의 묘를 건축하게 보내달라 그런데 이 6절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왕이 이를 좋게 여기셨대요 자기가 지금 수돗된 상태인데도 좋게 여기어서 나로 너희 조상에 가서 묘실에 이 건축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 것이냐 네가 기한을 정해라 하나님의 선의한 손이 움직이는 이 하늘의 시간표는 느에미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의 시간표를 너무 많이 놓치는데 느에미아는 일장의 하나님과의 그 금식기도 속에 지금 사실은 현장은 두려운 현장인데 하나님께 딱 묵도하고 쇼업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어한 예루살렘에 갈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소대지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현장의 응답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 아다사스단 왕의 마음의 문을 다 이렇게 얼음 맞아 놓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가 기한을 정해놓고 네가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무엇을 해줄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얼마든지 해줄게 지금 느에미아는요 아다사스단 왕만 마음의 문만 다 열면 이 모든 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다사스단 왕의 마음의 문을 열었신 거죠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움직임이 왕권을 움직인 겁니다 이 아다사스단 왕이 성정건축을 중단시킨 왕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인본주의 쓰고 잘 보이고 그런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 그 왕의 문만 열면 끝나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러 또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는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바쁜데 지금 아다사스도 왕과 우리 느에미아에는 원래 신뢰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영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부신자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면서 이 성전을 재원할 수 있는 그 왕이 멈추게 했는데 그 왕이 문을 열어서 느에미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원하러 가는 이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짱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나를 보내달라니까 오케이 보내주겠다 뭘 도와줄까 지금 도와줘야 할 현실적인 걸 청구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를 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는 문을 여는 것보다 불명히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그 사람들 앞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만 너무 많이 기도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놓치는데 느에미아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는 왕의 술간원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왕의 마음을 열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의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그 응답인데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안에 다 나옵니다 내게 정독의 자리 조소를 주어서 내가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내게 성업을 건축할 수 있는 들보를 쓸 수 있는 제목을 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고 느에미아는 내가 말재주가 좋아서 내가 왕과 신인관계가 좋아서 왕이 나를 잘 봐줘서 전혀 어떠한 인본주의 부분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허락하였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어떤 것도 하나도요 토를 달지 아니하고 느에미아가 청구하는 대로 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의 것이 닫히면 하늘의 것을 닫히고 땅의 것이 열리면 하늘의 것이 열린다는 우리 베드로의 축복처럼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성전 중심 성전 재건의 중심의 방향을 맞춘 이 느에미아가 그 1장의 기도 속에 이제 2장의 응답과 앞으로 3장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응답들은 더 멋있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는 하늘의 시간표 왕권이 움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땅의 응답 현장의 응답으로 느에미아가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청독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에 보게 되면 10절에 호른 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흔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두려워 심히 근심하였더라 나중에는 두려워하거든요 심히 근심하였더라 왜냐하면 이들이 방해해가지고 성전의 재건이 중지된 상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아다사스단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내가 땅에 모든 필요한 거 다 가져올 때 우리는 아차 잘 방심하게 되는 게 뭐냐 사단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방관합니다 보여지는 응답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이 실체를 놓치고 나중에 뒤통수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느에미아의 이 부분은 삼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거기에 같이 또 이렇게 도와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아라비아 사람도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두 명이 나옵니다 삼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사단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여기에 삼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공정권세를 가지고 또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주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사단이 뒤통수 추구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전에 방해했던 자들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부분에는 끝까지 영적으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단의 이 실체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 개인의 기도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어려운데 개인과 나라와 우리 또 세계를 위해서 또 세계보고마 성유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실 때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